하이파이브좀 해주세요 하이파이브좀 해주세요 하이파이브좀 해주세요 자 중결승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지금 서장 오오오오 두선수 오오오오 아 지금 연다가 아 지금 서창원선수 힘이 좀 들어갔어요 지금 힘이 좀 들어갔는데 아 지금 김종선선수도 괜찮구요 오히려 김종선선수 8강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옆에서 해설하는 한진희관장님은 셀칸으로 가쳤습니다 욕심이 나는거죠 아 지금 두선수 아 지금 나한테 전 나한테 전 오오오오오오 지금 보디보디 아 지금 연타 말 맞아주고 있어요 자 대치마 대치마 아 피하구요 아 게땡이 어퍼에 이은 후까지 지금 두 선수 다 주고받고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. 아 열기가 지금 와... 지금 보디 앞선 보디 지금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있는... 아 지금 가드에 근데... 자 30초 남았습니다. 30초. 아 오빠는 걸렸어요. 아 지금 1라운드는 지금 김종선 선수가 살짝 유리합니다. 아 지금 계속 김종선 선수... 아 이제 1라운드 끝났고요. 와 지금 1라운드... 아 지금 우리 김종선 선수가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. 지금 자신감이 붙었는데 서창훈 선수가 지금 소극적으로 나가다가는 점수에도 밀리게 됩니다. 같이 박아야 돼요. 아 지금 위험해요. 지금 김종선 선수 선수가 유효합니다. 아 빠디 아 빠디 아 빠디 좋고요 아 꼬까지 아 아 아 지금 지금 유노타! 와 지금 모르겠습니다. 서로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. 아파까지. 지금 3라운드에서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2라운드는 와 지금 2라운드는 뭘 밀리다가 갑자기 와 두 선수 스타일이 너무 비슷합니다. 두 선수 너무 비슷해요. 체력적으로 둘 다 문제없어 보이고 와 보디 박았어요. 보디 박았어요.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. 아 지금.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. 위험해요 위험해요. 와 지금 들어갑니다. 들어가구요. 자 김종성 선수. 김종성 선수 어떻게 할 것인가. 와 지금 2라운드 후반에 갑자기 1라운드 전반은 김종성이 가져갔거든요. 근데 2라운드 후반에 갑자기 와 지금 2라운드 전반에 김종성 선수. 아 지금. 정원아 마지막이야.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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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. 지금 서로 서로. 마지막으로 내려와. 아 서로 지금. 아 지금 어 계속 어 계속 들어갑니다. 와 지금 연타. 와 지금 연타. 자 뒷선 또 치고도 좋아 차고가. 오 좋아. 또 배로 가. 또 배로 가. 가운데 배로 치. 오 지금. 와 두 선수. 두 선 뒷선부터 해봐. 차고가. 어 차고가. 차고는 스트레이트로 배 찔러도 돼 차고가. 와 지금 타임성. 와 지금 타임성. 와 지금 보디가 장난이 아니다. 와 지금 레프트 보디까지. 야 일부. 초노초노 지금 뭐. 김종이가 들어가. 와 차고가. 1번 1번. 와 차고는 거에. 너무 진단이. 마지막이야. 여기까지. 오또 데로 가. 이거 지금. 20초. 80초. 에피啦. 어퍼 가면 돼 어퍼 가면 돼 어퍼 올려 어퍼 올려 30초 30초 아 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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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요 20초 20초 나이스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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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중결승 마지막격기 과연 승부를 3 2 1 잠깐 잠깐 기다려주시오 기다려주시오 무승구 무승구 흑흑흑 우리 선 순간 승 승 승자는 빠르네 자 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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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자